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10강 9번 들어갑시다. 문장 삽입. 문장 삽입,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읽어야 되겠지 한번 읽어봅시다. The arrival of the steam engine. 바로 증기 엔진의 도래. 그러니까 증기 엔진의 도입이 확장시켰습니다. 우리의 활동 반경을 확장시켰습니다. 자, 소재가 증기 기간인 것 같고, 그치? 자, 그러면서 We built a steam ship. 우리는 증기선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증기선? Move the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옮겨줄. 훨씬 더 빠르게. 어디? 바다를 가로질러 이렇게 옮겨줄 증기선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엔진과 터빈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 가보자. 1900년대 초반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 Traveled to New York. 뉴욕으로 여행하는 사람들. 뭐에 의해? 증기선에 의해 여행하는 사람들은 record, 예상했습니다. 뭐를? 평생 머무를 것을. 평생 거기 머무를 것을 예상했다는 거야.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900년대에는 한번 이렇게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민과 같은 그런 경우 아니면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일단 그럼 보자. 일단 일본은 절대 아닐 거고. 자, our means. 명사는 무슨 뜻이니? 수단이란 뜻이지. 수단. 우리의 수단. 어떤 수단? 바로 운송수단은 evolved. 발달했습니다. 바로 couch. 바로 사륜 마차로부터 기차로. 그리고 뭐 sailboat. 범선으로부터 증기선으로.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심지어 여행합니다. 우주로. 그렇지. 자, 뭐 전혀 여기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람들이 알았다 했는데 뭐 사람들도 전혀 없고 하니까. 그러면서 한번 또 보자. travel used to be something. used. 과거 습관이지. 뭐 뭐였었다. 여행은 어떤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 바로 특별한 사람들이 했던 것.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이유 때문에 했던 그런 특별한 것이었대.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었대. 그런데 오늘날. 자, 모든 사람들은 여행합니다. 어디로? to the far corners. 바로 지구 먼 구석까지. 구석 곳곳에 여행을 합니다. 뭐? without giving a second thought. 그것에 두 번째 생각을 주지 않은 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지구 아주 먼 구석 끝까지 여행을 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서 they packed up. 그들은 모든 그들의 소유물을 쌌습니다. 뭐 여행용 트렁크에.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여기 데이가 있냐. 데이. 아 데이를 에버리언으로 받을 수 있니. 그럼 만일 이거를 그래. 에버리언을 받았다 치자. 데이라고 했다 치자. 이 사람들은 뭐야. 바로 지구 먼 곳까지 여행하는 바로 현대인들이잖아. 그런데 현대인들이 모든 그들의 소유물을 트렁크 안에 쌌니. 아니잖니.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잖아. 바로 4번이 되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1900년대 초에 사람들, 뉴욕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평생 머무를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들을 쌌지. 트렁크에다가. 그치.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뉴욕에 갑니다. 뭐 주말을 위해. 뭐 하면서. 단지 작은 수화물, 가방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뭐 답은 4번이었고. 자 이걸 같은 경우 변형문제로 그렇게 나오기가 좋은 문제는 아니다. 좋은 문제는 아니다. 혹시 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주제문은 바로 이 부분이겠네. 주제문은 바로 이 부분. 밑줄 쫙. 증기 엔진의 도입이. 자 뭐야. 우리의 활동 반경을 확장시켰다. 이런 부분들. 어 이런 부분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빈칸이나 이런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행은 used to be something. 어떤 것이었었다. 어떤 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이유를 위해.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다. 음. 그래. 뭐 한 요정도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